안녕하세요 탁성어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오늘도 숙제 잘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한 숙제를 나이 먹고 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다들 똑같으시죠? 로지 프로그램을 쓰는 기사라면 숙제를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영상 댓글에 숙제가 뭔가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그래서 숙제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도 초보 때는 오더 거부하는 버튼도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탁대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란 평일 기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오더 수행 2콜 또는 합산 금액 4만원 이상 수행해야 하고요 주말 기준 연휴 전날 보통 금요일이죠 9시부터 1시까지 오더 수행 3콜 또는 합산 금액 5만원 이상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숙제를 해야 할까요? 바로 목적지 배차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숙제를 해서 왜 목적지 배차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지는 제가 올린 로지 프로그램 우선 배차 시스템이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적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지를 실행시켜줍니다 위에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칸에 지역 키로수 자동 배차 설정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지역명이 써있는 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거리와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왼쪽 아래에 있는 자배 도착지 설정을 눌러줍니다 도착지 화면으로 전환되죠 여기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도착지를 찾아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제 적용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도착지가 설정된 것이 보이시죠? 한 번에 설정 가능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동할 곳을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해당 콜이 나올 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겠죠? 도착지 설정에서 좋은 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 전에 탄 콜이 있다라고 하면 완료하지 마시고요 로지는 처음 오더를 배차 받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 넘어서 받으신 콜들은 10시 이후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완료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완료하시는 게 숙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뿅!